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유관계입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유관계를 잘 배우셨고요 등기법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유령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대부분 문제에 나오는 게 공유는 뭐예요 공유자들은 어느 하나의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렇게 공유자들은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 공유자 있죠 이 공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있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인데요 이 공유자들이 뭐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못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뭐예요 나누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맘대로 처분할 수 있어도 뭐에 관련돼서 토지에 관련돼서 뭐예요 뭐하든 거나 처분한다든가 나눈다든가 공유자 전원이 동의 없으면 안 되니까 이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공유물 이렇게 뭐예요 공유물 분할 있죠 공유물 분할 뭐예요 분할 분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는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써있으면 판결이 왔으니까 단독 신청해요 그런데 뭐예요 두 사람이 공유물을 나누지 말자고 분할 금지 약정했죠 그런데 약정에 있어서 약정에 대한 뭐예요 그 변경을 한다든가 여하튼 공유율 분할 약정 나오면 공유자가 전원이 공동 신청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20번 문제는 틀린 거 그랬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일필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 분빌딩기 할 때는 공유자 상호간의 명신탁 해지를 원인해서 지분이 있는 게 신청한다 여러분 이제 뭐예요 자 뭐라고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공유관계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내용을 배우는 내용일 거니까 이걸 우리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상호명의신탁이니까 이 상호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해서 지분을 능게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토지에 대한 공유원분을 약정했죠 약정해서 공유자가 공동으로 뭐하는 거니까 하여튼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공유자들이 전원이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단독 위로 나오면 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어디도 거기 동그라미 5번을 먼저 보시면 5번도 뭐예요 아니 뭐예요 거기 3번을 보세요 3번 자 공유자 분할금지 단축 약정 나오죠 그래서 거기 2번 볼 때 약정 공유자 공동이니까 약정 공유자 전원이 공동 나오죠 근데 4번은 뭐라고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한 물론 약정은 아니지만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라는 공유자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뭐예요 단독을 한다 그러면 틀려 항상 뭐라고 공동을 해야 돼요 항상 공동해요 마찬가지예요 5번도 약정 공유자 공동하니까 못 빼놓고는 항상 지분적으로 뭐예요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단독이고 그 나머지는 다 공유자가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공유자 나오면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판결 나오면 뭐예요 단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뿐이 안 나오니까 항상 뭐예요 머릿속에 공유자 하여튼 약정 공유자 공동 약정 공유자 공동 그렇게 외우세요 약정 공유자 공동 약정 공유자 공동 그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에 틀린 거 그랬는데 민법상 조합 나오면 뭐예요 없다야 뭐하면 없다라고 민법상 조합 나오면 맨 끝에 없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자 조합은 뭐예요 조합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뭐예요 자 틀린 거 그랬는데 민법상 조합은 자 거기 조합원 전원 그렇죠 근데 민법상 조합 나왔는데 조합 명의로 한다고 그러고 없다는데 조합원 명의로 뭐예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뭐 한다고 합의다 명의로 한다 그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자 조합 명의로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합의자 명의로 한다 이거 맞아요 근데 절대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자 절대 등기부상의 지분을 지분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의 나오면 합의는 절대 그냥 자 이렇게 공유자는 공유자 지분을 써요 근데 합의는 1번 그래서 뭐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 모조등기 하면 합의자 합의의자 뭐예요 합의의자 갑이라고 쓰고 합의자 의리라고 쓰지 절대 뭘 쓰지 않아요 지분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자 두 사람이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잔돈 합의자는 그의 뭐예요 단독 소유를 합의명인 변경등기 인청할 수 있다 뭐예요 변경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자 절대 지분을 거기 뭐예요 합의했을 때 절대 뭐예요 합의는 절대 뭘 기록하면 안 돼요 지분비율을 기록하면 안 된다 그게 2번이 쓴 것이고 3번에 두 사람이 합의자 한 사람이 사망했죠 잔존 합의자는 그 단독 소유를 합의명인 변경등기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 명의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남았죠 이 사람 명의로 뭐예요 합의자 명의 자 단독 명의로 뭐예요 변경등기 합니다 그러면 그 돌아하신 분의 자식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예요 민법상 그 지분 있죠 왜 동업관계니까 그 지분을 뭐예요 잔존 합의자한테 달라고 뭐예요 청구할 수 있뿐이에요 만약에 공의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지분에 대해서 상속기니까 이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합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지분이라는 게 당연히 합의 지분 자체를 잊어내기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공의자 전원이 소유관계 합의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계약을 원인해서 명령기 자 공의자 전원이 소유관계를 합의로 있죠 공의를 합의로 바꾸고 우리가 소유권의 변경능이라고 얘기해요 합의를 공의로 바뀌는 거예요 합의자 변경 이 소유권의 변경능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2번 별표하시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라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약정금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공의자들이 자 이렇게 공의자들이 이렇게 공의자들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공유물을 나누지 말자고 5년간 나누지 말고 1-1번 공유물 공유물 뭐예요 분할 금지 뭐예요 금지 약정했습니다 약정과 특약했다는 것은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하는 거지 약정과 특약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뭐예요 이렇게 2번에서 갑의 2분의 1의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전부 이전능기 이렇게 아죠 이전능기 아죠 누구한테 병한테 전부 이전했죠 그럼 병이란 사람이 이 의리란 사람한테 이 공유물을 나누자고 할 수 없다니까 왜 을은 약정 등에 됐으니까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자 분할하지 못한다 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정과 특약이 아무리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약정된 금지기간 5년 동안에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를 할 수 없다 말도 안 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원인증명정보로 이전능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거래가역 신청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인금 표식 내라야죠 실거래금에 디귿 자 거래가역 신청정보에 제공할 경우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개의 매도인가 여러 명의 매수인사의 매매계약일 때 매매공동을 뭐예요 부동산의 한 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매공동을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또 나온 거죠 이게 약정공의자공동 약정 공의자가 뭐라고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단순하게 외우면 돼요 하여튼 약정 나오면 약정공의자공의자공의자 공의물 약정공의자공의자공의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뭐하고 뭐하고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 3번이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뭐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이것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그 다음에 거기 국가 지방자책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자는 국가 및 지방자책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자는 수용하게 되면 단독이 있다 수용 단독이 있다 국가기관이 아니면 수용 단독이 있다 자 기억에 들어갑니다 1,2,4 1,2,4 1,2,4 1,2,4 단계 자 니은 등기관은 재교수용에 연기할 경우에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옥권 등기 지옥권 등기 말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옥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니은도 빼니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디귿이냐 니에시냐 디귿이냐 니을이냐 이게요 그래서 거기 관공소가 공매처분할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첩시 공매처분에 인한 이전 등기를 등기에서 뭐한다는 거예요 촉탁한다 그랬죠 그래요 디귿이 옳은 겁니다 왜 당연히 뭐예요 공매처분은 촉탁등기니까 근데 등기 후에 등기사항이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가 일치하지 않죠 등기 후에 등기사항이 변경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경종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등기 후 등기사항이 일부의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광의의 변경이 할 수 있는데 즉 불치 사이가 후발점이면 변경이고 원칙이면 경종인데 그런데 자 여기 등기 후에 등기사항이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일치하지 않을 때 경종 등기한다는데 이게 일부가 불치한지 전부가 불치한지 그런 말이 없어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건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번이 답이다 1번이 자 넘겨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거기 257페이지에 26번을 보시면 자 몇 번을 보면 26번을 보면 거기 환매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자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된다 매매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게 상이니까 등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비용 매매대금과 매매를 기록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맞고 매순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된다 이거 1번과 2번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를 연준 등기가 마친 후에 신청한다 이거 말도 안 되지 항상 환매는 환매등기 할 때는 이전등기와 같이 하고 환매등기 안 하려면 이전등기만 하면 되니까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를 연준 등기를 마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의 사항을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등기원인의 환매기간에 약정했을 때만 뭐예요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환매기간은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매에 따른 권리치득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환매특약 등기를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이 환매등기가 요즘 책은 계속 안 나오다가 요즘 나오는데 그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 그게 필요적 사항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고 기간은 절대 임의적 사항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등기원인의 환매기간에 약정했을 때만 기록하고 그게 등기사항이다 자 27번 변표하시고 신태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신태에 관한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1번 신탁 일부가 종료돼서 권리전과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항상 뭐예요 신탁은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신탁등기는 자 환매등기는 뭐예요 환매등기는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이렇게 뭐예요 2번 이전등기 하죠 자 그럼 이 아래 2-1번에서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매등기는 이전등기와 환매등기를 동시에 하는데 자 신청서를 별개를 해내기 때문에 하나는 주등기로 하고 하나는 뭐예요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신탁은 1번 조합원 갑이 아파트 재개발을 하고 조합장을 선출해 놓고 관리처분 들어가서 건물을 철가하게 되면 토지만 낫죠 토지만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되는 게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해서 조합장업으로 토지등기부에 해내는 거예요 신탁등기를 자 그러면 신탁 그래서 이 신탁원부가 있어요 이 신탁원부는 등기관이 작사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에 자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매 부동산 하나마다 신탁원부를 등기관이 직권 작성해야 되니까 자 뭐예요 신탁원부 작성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의 신청서라 그래서 부동산이 여러 개인데 신탁원부를 하나만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마다 신탁원부를 다 작성해요 왜 신탁원부 재산을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이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가 하나니까 뭐예요 이렇게 동일신청서 이 동일신청서로 제출하니까 항상 순위번호가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순위번호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신탁이니까 신자 시이시죠 신상수 항상 수탁자만이 단독신청이다 그 다음에 대의로 할 수 있는데 누가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이 수탁자를 대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대의로 할 때는 동시인청 이렇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 동시인청의 규정을 제한을 받지 않아요 뭐라고 동시신청의 동시인청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동시인청하지 않고 소유권 연기를 먼저 하고 뭐예요 신탁등기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탁등기는 이전등기가 많아요 뭐예요 물론 보존등기 할 때도 신탁등기 이전할 때도 신탁등기 담보신탁 저당권 등기 할 때도 신탁등기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제일 많이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전등기니까 동시인청의 규정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의로 등기한다 합의 공유가 아니에요 합의로 등기합니다 합의로 그래서 여기 1번에 하나의 순위번호고 2번은 수탁자가 단독이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상속재산이나 신탁재산에 구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처를 위해서 10억짜리 뭐예요 사망고매 들고 사고로 사고로 2개월 만에 사망하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는 수익자가 초로되어 있으니까 부인한테 10억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못난 아들내미하고 B라고 하는 딸이 뭐라 얘기해요 아버지 사망하셨으면 민법상 엄마가 1위고 우리는 1위인데 왜 그 뭐예요 보험금을 다 어머니한테만 주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법무팀에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해요 이 뭐예요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자 순수한 뭐예요 보험금은 순수한 뭐예요 보험회사 지급하는 뭐예요 보험금은 이 보험금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뭐하고 구별한다는 게 이거 상속재산과 구별해서 어머니한테만 수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예요 자 어머니한테만 간단하죠 이렇게 고유재산이란 개념을 신탁재산과 구별하려고 이 가비란이 의리한 사람한테 부동산을 맡겨놓고 이 관리비용을 뭐예요 몇 년씩 밀어서 어떠한 이유이든지 이 뭐예요 신탁부동산이 의리라고 하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으면 요 등기 아래 자 이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3번에서 뭐라고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소유권이 고유재산이 의료 앞으로 됐으니까 됐으니까 뭐예요 이 정도는 게 필요 없죠 그래서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이 은기를 뭐 한다는 얘기가 말소한다 그런 얘기가 이걸 주등기로 하라는 얘기가 부기등기 한다 그러면 튄다 얘기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부기등기 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신탁문제 나와서 부기등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틀린 점으로 나온 것뿐이 없어요 항상 주등기니까 자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가 등기 신탁도 계약이니까 신탁가 등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그렇게 여기 권리의 이전 또는 보전 설정 등기 인천과 함께 한 건의 뭐라고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합니다 자 맞는 얘기다 하는 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29번 문제는 뭐가 바뀌었어요 거기 답이 28번이 해답이 거기 28번이 두 개죠 자 그래서 28이 아니라 29로 고치세요 틀린 것 자 대신청 이 딸 있죠 신탁등기 말소득 단독이에요 신탁가 등기는 소유권 연청권의 가등기 동일한 방식으로 인청하고 신탁원부 작성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 왜 등기관이시권 작성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수작자가 한 사람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의명의 변경할 경우에 직권으로 뭐예요 변경하는데 자 5번을 잘 보세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법원이 신탁관리에 선임을 재판할 경우 법원이 재판을 했죠 그럼 법원이 재판을 했으면 뭐예요 관리인의 지처 없이 원본기록의 변경을 뭐예요 자 뭐라고 촉탁 법원이 촉탁을 했지 관리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재판을 했으니까 법원이 뭐라고 촉탁을 한다 아니 촉탁 없이 그래서 법원이 뭐예요 법원이 신탁관리인의 뭐예요 선임 뭐예요 해임 또는 재판을 할 때는 지처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뭐예요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촉탁하지 법원이 앞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촉탁해야지 갑자기 관리인이 뭐예요 관리인이 뭐하면 안 돼요 신청하면 안 된다 아주 뭐예요 아주 말을 법을 법을 지멋대로 뜯어갖고 뭐 했어요 시험 문제 내려고 어거지로 한번 고쳐봤어요 말도 안 된 얘기입니다 하여튼 답은 몇 번이라고 29번이니까 28번 29번을 고치세요 그 다음에 자 259페이지에 뭐예요 30번 부동산 등기법의 신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원 또 나왔죠 그게 32에 33에 계속 나왔는데 32에 뭐라고 법원이 신탁병기 재판할 때는 뭐예요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촉탁한다 촉탁 촉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빼야 되고 2번이냐 뭐예요 3번이냐 니은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고위재산 뭐예요 됐다는 뜻을 주등기로 한다 써놨죠 그래요 그 2번이 들어가니까 2번이 니은 디근 2번이 답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딥은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등기관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직권하는 거니까 등기관이 2번째 직권으로 뭐예요 원부기록을 변경해야 되니까 직권이니까 맞고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니은 자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회에서 신청할 때는 대의 신청한다 그랬죠 그때는 뭐예요 꼭 동시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인청의 규정을 뭐예요 규정은 제한하겠다 규정을 뭐예요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게요 자 대의로 신청할 때는 위탁자나 뭐예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의로 할 때는 동시인청 규정을 뭐한다 아니게요 제한한다 아니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32번을 별표하시고 32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거기에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뭐에 대해 틀린 거 신탁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신탁등기 시 수탁자가 가버린 경우에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죠 합의로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사일때 합의 공의로 하면 안 돼요 2번 자 2번은 뭐예요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지선 뜻등기를 뜻등기에 함께 신탁등기 발소등기 할 때 하나의 뭐라고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아니게 자 그래서 3번은 하나의 순위번호인데 밑에 다른 순위번호 나왔죠 그럼 틀리다 아니게 항상 신청서가 한 장이에요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다른 순위번호는 없어요 항상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신탁등기 할 때는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다 아니게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신탁폭상 신탁을 원인으로 이뤄는 게 아죠 신탁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첨부한다 틀린 게 3번이다 자 그 33번 문제는 지상권에 관해서 뭐한 거예요 틀린 거 그랬어요 뭐에 가서 틀린 거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 설정의 필요적 사항입니다 당연하죠 필요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로는 뭐라고 지로는 임의적 사항이죠 임의적 사항이에요 분필을 거치지 않으면 일부 지상권 등기 할 수 없다 말도 안 돼요 분할하지 않더라도 항상 뭐라고 부동산 일부는 용인 물건이 지상권 지요권 전세권 가능하다 3번이 답이에요 타인 농지에 전세권 안 된다 그랬지 타인 농지에 뭐는 가능해요 지상권 당연히 할 수 있고 3번 5번에 존속기관을 불확정 기관을 지상권 등기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3번입니다 자 넘기시면 그 35번을 별표합니다 35번을 별표하시고 뭐라고 지요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옳은 거 지요권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승역지 기록에 지요권 등기할 때는 지요권 설정의 목적을 뭐예요 지요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 말도 안 돼요 목적과 범위 유역지 표시에는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 다음 2번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할 때 지요권을 부기등기로 한다 말도 안 돼요 지요권은 뭐가 없다 이전 등기가 없다 그래서 지요권은 유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뭐예요 자 분할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안 되니까 수반성하고 부정성 있어요 소유권을 유역지 소유권을 뭐예요 부동산 처분하면 지요권도 같이 처분되기 때문에 같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부정성의 권리가 있다 그 다음 3번 지요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권을 권리자 유역지 소유권자를 의무자라 해서 공동원함이 원칙이다 다만 권리자가 누군가를 기재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요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요권 등기 등기간이 뭐라고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뭐 한다고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자 기억합니다 그 3번에 지요권 등기할 때 승역지 소유권자가 의무자고 유역지 소유권자가 권리자예요 자 반대로 받겠습니다 승역지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틀리고 4번도 뭐예요 4번도 자 지요권 설정 등기할 때 유역지 집권의 등기상은 등기간 집권으로 뭐예요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록해야 되고 자 5번이 뭐예요 옳은 거예요 승역지 지상권자 그러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유역지가 있고 뭐가 있다면 승역지가 있다면 유역지 소유권자 갑 승역지 소유권자가 의리죠 이 소유권자를 빼더라도 갑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요권 설정 등기의 뭐예요 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5번이 옳은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면 갑은 을과 을소유 A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오과 기간 인연을 동그라미 씻어요 그래서 이 어디에다가 이미 문제의 뭐예요 기간 인원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계약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 인연의 뭐예요 약정이 이미 있었다 어디에다가 전세권의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의 인연이라는 원인이 있었다니까요 자 이런 설명으로 틀린 것 했을 때 1번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당연하대요 왜 당연히 뭐였으니까 전세금은 필요할 사이니까 2번에 뭐예요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왜 등기 원인은 뭐가 있으니까 약정이란 단어가 이미 문제 자체에 거기 뭐예요 등기 원인 계약상의 인연이라고 써놨으니까 등기 원인 계약할 때 쓴 거니까 등기 원인의 인연의 약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이런 걸 응용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이걸 빨리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존속기관은 기록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미 문제 자체에 뭐가 있으니까 존속기관 인연이 저해졌으니까 전세권이 설정 등기 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에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뭘 해야 돼요 양도액을 뭐예요 양도액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4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관이 만료돼서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 갑은 존속기관의 연장을 위한 병동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법정 갱신이죠 그럼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것은 법이 정해놨으니까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당연히 뭐가 돼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는 치득이에요 근데 등기 안 하면 처분할 수 없다는 게 처분 요건이니까 전세권 철통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관에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 자 갑의 존속기관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변경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뭐라고 법정 갱신을 법이 정해놨으니까 자 그 존속기관의 연장을 변경 등기 없이 뭐예요 변등기 없이 절대 설정할 수는 없어요 자 당연히 뭐라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연장되지만 당연히 뭐하려면 처벌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 1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있죠 자 이렇게 1번 1번 전세권 등기가 돼있다 전세금이 얼마 1억 2천이고 예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토지 전부고 자 그 다음에 전속기간이 뭐예요 전속기간이 언제 2천 뭐예요 자 2천 자 2천 뭐예요 2019년 자 2019년 자 4월 뭐예요 3일 단지 2019년 3월 3일부터 언제까지 2천 뭐예요 21년 자 21년 뭐예요 4월 몇 시까지 4월 2일까지 뭐예요 전속기간을 줬다 그러면 자 법정갱신에서 뭐예요 2년이 자동적으로 연장됐죠 그러면 자 무슨 등기를 이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에서 변경 등기에서 전속기간 뭐예요 2천 몇 년 21년 뭐예요 4월 3일부터 2천 몇 년 23년 뭐예요 4월 2까지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해야지 많이 뭐예요 해야지 많이 자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1-2번 1-2번 1번 1번 뭐예요 전세권에 붙여진 뭐라고 저당권 등기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예요 지만이 변경 등기 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법정지상권 있죠 법정지상권은 법이 정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을 치등하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도하려면 법정지상권은 법이 정해서 치등하게 되지만 법정지상권을 양도 양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니까 자 존속기간 연장위원 변경비가 없이는 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된 후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전조서의 계약을 따라 전조서의 등기를 할 때는 1부니까 반드시 뭘 제공하라고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38번 문제를 별피합니다 38번 문제를 별피하시고 거기 다음 중 뭐예요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뭐에 대해 틀린 거 전세권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기원인의 위약금의 약정 위약금의 위약금 이정이죠 위약금은 동그라미 시고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으니까 이를 뭐예요 기록합니다 왜 약정 위약금의 약정이었으면 기록해야지만 등기상에 되니까 근데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위한 이전 등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뭐예요 소멸하기 전에는 이전 등기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예요 전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야 되는데 만료 전에 초멸되면 만료 전에 하려면 전세권이 뭐해야 돼요 소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교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항상 전세권이 소멸 후에는 소멸 후에는 뭐예요 무조건 만료가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절대 소멸 전에 안 되든가 만료 전에 할 수는 없는 걸 기본 원칙을 합니다 항상 은자 후회하라고 후회하라니까 후회 자 그 다음에 반환채권이 채권 돈을 돈을 일부로 이전하는 거죠 양도했어야 됐고 대지권 뜯등기한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요 대지권 뜯등기 위에는 특히 대표적인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토지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가능해요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대지권 나오면 건물만의 이전 등기 전당권은 안 되고 건물만의 전세권 입자권은 가능한데 토지도 이전 등기 전당권에 건물등기 위정되면 땅까지 흐리기 묻히니까 그 얘기 그러면 5번에 뭐예요 감액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전세금을 감액하죠 38번 별표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증액한다든가 증액한다가 감액이란 단어가 나오면 액제는 같은 글자니까 이 증세가 동그라미 있어요 동그라미 인간은요 동그라미 의무자가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이 소유자가 뭐예요 의무자 소유자 이 사람은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자가 합이고 자 1번 뭐라고 전세권 설정 능기 전세금이 1억 2천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가 뭐예요 범위가 건물의 전부예요 존속기간 존속기간 예건대 뭐예요 10년이다 의리다 갑과 의리 뭐예요 이 건물주 갑이 의라한테 전세권자한테 자 5천만 더 올려달라 그래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지금 1억 5천이 됐다 그죠 의리갑한테 뭐예요 돈을 3천만원 더 줬으니까 의리갑한테 요구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3천원 더 줬으니까 이거 1억 5천원으로 빨리 바꿔달라 그래서 전세 1번 1번 전세권의 무슨 능기예요 변경 능기 하죠 변경 능기 1억 5천원으로 바꾼다 치우죠 그러면 1억 2천에 1억 5천원으로 바꿨으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갑한테 3천원으로 고쳐달라 얘가 의무자 얘가 걸리죠 그러니까 의무자 갑의무자니까 증액하면 동그라미 인간명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설정자 그죠 그래서 감액하니까 감액은 반대로 소유권자가 걸리지 않으니까 감소니까 소유자가 걸리지 안 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절대로 뭐라고 절대로 시험장에 가서 이걸 따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단순히 뭐라고 증액 증액 마찬가지예요 존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자 연장하거나 단축해보세요 이 단축이란 단어에는 뭐가 없어요 동그라미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연장해 증액하는 게 연장하는 거지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인간명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액은 인간명 내지 않는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자 39번은 음 39번은 틀린 걸 했어요 그럼 전세권에 선전 등기할 때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전세권에 선전 등기할 때 등기관은 전세금은 필요적 사이니까 기록하죠 전세권의 사용과 수익과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에 그 뭐요 전세권의 사용수익을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거는 전세권의 용의무견의 성질을 배제했으니까 무효단 당연히 뭐예요 거기 39번에 뭐예요 당연히 2번 무효다 당연히 뭐예요 많은 얘기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서 특정 전유분의 대지권에서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 전세권은 부동산 건물의 전부나 건물의 일부를 하는 곳이지 대지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에 모일 때는 일부일 때는 특정층 전부 있죠 전부일 때는 도면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답이고 을명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의 가압류가 순차로 맞춰진 갑소의 부동산에서 을명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자 그 판결에서 전세권의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병의 승낙서 있죠 그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승낙서 또는 판결 등분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요 전세권 말소 될 때 전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뭐예요 저당권자 있으면 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공유지분의 전세권은 뭐예요 없다 농지 아니다 없다 수계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는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어요 왜 수계의 5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전세권 등기 할 때 전세금이란 뭐예요 그 전세금 채권이 있죠 그래요 수계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 할 때 공유지 전원이 의무자 당연히 전원이 의무자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 시 원치율에 아 이거 말도 안 돼요 전세권 설정할 때 소유권자가 인감용 내라는 얘기지 이전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예요 인감용 내 안 내요 이거 안 냅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등기 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며 등기 실행은 뭐예요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 의무자는 무조건 등기필 정보 내야 돼요 등기 실행은 부기 등기한다는 자 넘겨보십니다 자 거기 266페이지에 43번 뭐라고 용의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용의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 그래서 일단 그 1번 시효치득을 이유로 통행지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된다 시효치득은 뭐예요 등기하지 권리 취당한다고 245에 정했으니까 승역지 지효권 등기할 경우 유역지 등기 기록에는 승역지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승역지 등기부에 설존 등기할 때는 유역지 표시 유역지가 지효권이라 등기할 때는 뭐예요 승역지 표시를 합니다 당연히 틀렸고 3번 임대차 차임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그래요 차임지급 시기는 임의정이니까 약정이 있다면 이를 뭐예요 기록하지 않더라도 자 그 등기는 뭐라고 유역하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일단 43번은 뭐예요 43번은 임차권 차임지급 시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절대 무효는 아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되면 뭐예요 유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4번은 뭐예요 4번은 일빌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때 도면 내란 얘기고 전세권 반하 채권의 일부양들은 이런 등기는 전세권의 소멸 증명이 없는 한 기간 만료진 할 수 없다 그랬죠 소멸하는 전세권을 소멸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은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없으면 전해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2번이 다 되었다 자 오셨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공기